HD 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오늘 공모가 8만 3,400원보다 96.52% 오른 16만 3,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LG엔소류 최대 규모의 IPO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국내외 총 2,021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201대1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에 확정했습니다. 이어진 일반 청약에서도 225.8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최대 청약 증거금 규모인 약 25조 원을 모았습니다. 앞서 이델리TV가 진행한 IPO 전문가 서베이에서 시장 참여자 중 가운데 90%는 이번 IPO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물류센터 구축과 국내외 항만 창구 확보, 선박 관리회사 인수와 클라우드 관리체계 구축, 수리조선도 네트워크 구축 등에 활용해 글로벌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을 선도하고, 디지털 솔루션 기반의 플로폼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여정입니다. 아멘